와, 도리 완전 멋진 장난감이네? 무선조정 로봇이에요. 어, 저 때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도 무선조정 로봇이었는데. 아, 그래. 어. 아버님 취미생활이신데 잘 갖고 노세요? 아니, 한 번도 본 적 없는데. 그래요? 도리야, 이거 누가 사줬어? 아버지가 사주셨어요. 아버지가 사준 게 비밀이야? 네, 게임이에요. 게임? 무슨 게임? 그것도 비밀이에요. 어이고, 아, 꼬맹이가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? 설마 아버님이 사주신 건가? 다녀왔습니다. 어, 오빠. 어, 오빠. 삼촌. 어. 아버지는 같이 안 왔어? 아, 저 이사님들하고 식사하신대요. 어.